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느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있어 순정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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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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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은 성령을 주마. 끝이에요. 끝. 대단히 유식한 겁니다. 엄청 능력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은 싫어해요. 이것만 해라. 아멘. 건넝을. 그래서 이거 하라고 건넝 주시면 이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힘주시면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정인된 삶을 살라는 미션을 성천 직전에 주셨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성교 미션 실현에 대해서 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냥 막 핍박이라고 하는 로마를 이용해가지고 허텁버려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를. 그 시발점이 뭐냐. 서대반 순교 사건입니다. 서대반 집사가 도레마자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서대반 순교 이후에 그냥 몰라. 이 예루살렘의 핍박이 그냥 온 백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큰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갓으로 쫙 딱 그렇게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도망을 다 갔어요.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평양이 옛날에는요. 동양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이 그렇게 충만했으니까 하나님의 유교가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나라의 영락교에 한경기 목사님 붙어있어서 부산에 가면 큰 게 나쁜 이북 사람들이. 이북에서 내가 와서 그 열정이 확 확산되어가지고 한국이 확살라. 연단을 받아야 돼요. 속대만 쭉 터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 시작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성교 빌리 집사 한 사람. 안 가는 데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런데 그 도망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가했는데 엄청난 역사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헬심에 이어서 사등의 13장에 보면 안디옥교가 탄생합니다. 안디옥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안디옥교의 중심으로 237 성교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안디옥교회가 성교의 전쟁기제가 되면서 성교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열매가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에 쭉 이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동편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동편지역 복음화. 바울이 싹 다 돌면서 복음을 증가했습니다. 사도 형제는요. 이런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이런 성교 여정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수도 사도 형제는 못지않게 성교의 방향을 딱 맞추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수를 시작하면서 이미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는 빚진 자라. 그렇게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죠. 쉽게 설명하면 2, 3, 7 나라 5천 종족 다 자신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15장 신문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증거할 제사당의 직분을 그렇게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자섬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바울이 사역이 열매가 커섭니다. 바울이 14군의 성경을 썼는데 바울 서신이 없으면요. 목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목회도 모르고 실제적으로 이 4등전 역사 모르니까 어떻게 성교해야 될지 전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다 써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미 1차, 2차, 3차 성교 유행을 다 마친 상태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쉴만한 시간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성교장에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성교를 마무리했으니까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성교 비전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교를 위해 태어났고 성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고 성교를 위해서 성교하다. 성교가 성교를 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성교의 대명사였다. 한마디로 성교 24 한 분이다. 마지막 성교하는 순간까지 중단 없는 언약적 도전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늘 과거의 말을 한다. 평범한 사람은 현재의 말을 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미래를 말한다. 영교의 성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의 매일지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표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언약적 도전을 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면서 그것이 CVDIP다. 교회적으로 지난주일에 본당 헌당을 위한 라스트천을 헌신이 목표였던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이제 오늘 이후로 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헌당위원회에서 또 150억을 증인하셨어요.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올해까지 하나님께 작정을 연초에 했으니까 올해까지 한 거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안 한다.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분들 봤어요. 약속을 해놓고 도망가가 없어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부담스럽다고 해놓고. 이야 간땡이 크다. 결말들도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1927명. 하나님의 작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환경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작정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갑니다. 이제는 237 성교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중단되었던 이 해외 전독 캠프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주간에 이제 한주간 필리핀 민도르 지역과 팔로환 지역의 사전 전독 캠프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9월에 봉전 전독 캠프가 9월에 진행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청년의 237, 237 나라 정탐꾼으로서 237 나라 현장을 다 분석해서 보고해라. 그렇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특강하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본당 헌당 예배 후에는 237 장로를 세우는 임적이 진행됩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계 전 성도가 영적으로 깨워서 성교 흐름을 잘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중단 없는 237 성교 주역으로 당당히 세임 받으시기를 질문을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성교 열정입니다. 2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바뀌었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내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성교 비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성포했던 로마 제국의 동편 지역 이 동편 지역을 이제 넘어서 이제는 남은 남쪽 지역 이 반쪽 지역 그 서방 지역을 이제 내가 주목을 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를 중심으로 당시 세상 끝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어디냐 서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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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바냐가 어디냐 지금의 스펜이에요. 그까지 갈 길을 소망했어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무리 바다 덕분같이 여우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본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 온 세계 보고 온전히 여기 방향을 딱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정도로 오린 집중에서요. 한 인생 살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혼이 남는 작품. 영혼이 남는 이런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지금 이슬람과 아프리카 중남미 여러 나라에도 지금 선교사들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선교사들이 더 많이 가 있죠. 중남미 아프리카 생명을 담보로 선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영상 보면 되실 거예요. 나이저리아의 같은 동네인데 그 목사님하고 같은 동족이요. 나이저리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한다고 하면 이슬람들이 와가지고 때려가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현장을 그대로 죽었어요. 그 두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때리더니 동네 청경 청년들이 다 와가지고 막 때리더니 나뭇가지를 확 뒤엎어가 불을 질려가지고 태워 막 도망가는데 잡아가지고 때려줘요. 그게 나이저리아 현장이 지금 현재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금 또 복음 전거하는 선교사들이 이슬람권 아프리카권에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바울이 지금 선교하겠다니 당시에는 지금 비교도 안 돼요.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는지 위험 천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곤도우서 11장 23절로 27절에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사십에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 맞았으니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스날의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유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면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놀아. 그만큼 온갖 위험과 역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중단 없는 그런 선교를 진행했다.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 서방지역 복음마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어서 자신을 좀 파송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을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를 파송해달라. 내 서방지역으로 가고 싶다.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사도 바울은 순교였기 때문에 로마에도 순교였기 때문에 서방지역 갈 수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정은 로마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교는 중단 없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세계적인 그러한 관광 코스로 인기가 좋았던 스페인의 샌디에고 유명하잖아요. 샌디에고 샌디에고 술래길이라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술래길이 여기 대해서 들어본 분도 많을 것이고 가본 분도 있을 거예요. 샌디에고가 어디냐? 세인트 야구부입니다. 성 야구부가 전도하던 길 그 길입니다. 샌디에고의 길이 그게 지금 관광 코스로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야구부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걸었던 성교 요정의 코스다. 그 말이에요. 스페인 성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 대신에 누가 갔냐? 야구부와 그의 제자들 그들이 세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랑 확장해 나가는 사례입니다. 2, 3, 7, 5천 종자 보고만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함께 유니티 사이가 하는 겁니다. 팀 미니스트리 같이 입을 합쳐서 같이 사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내 삶이 성교적 가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성교의 흔적을 남기자. 성교 어느 장로님, 은혜권사님, 어느 집사님 저건 정말 성교하는데 정말 기도만 해줬고 성교한도 헌신했고 성교현장에서 정말 수고했고 이 교회를 이렇게 옮기면서 가장 헌신 많이 한 고정찬 장로님 그 당시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면 정확하게 30년 전입니다. 목동 앞부터 다 팔고 퇴직금 3일 페인트 전무했습니다. 싹 다 팔아가 12억 5천을 현금으로 딱 내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수고하시고 헌신했었는데 있어야죠. 아닙니다. 제가 있으면 목사님 목회에 조금 영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갑니다. 그냥 돈 아무도 없이 그냥 미국 가버렸어요. 가족자들로. 이 교회가 20억 땅을 사서 목동에서 이사와서 지을 때 그분이 결정적 와서 한 달만에 건축위원장 했다니까요. 교회는 3년 됐고 그 장로라가 없어서 한 분밖에 없어서 그분이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있습니까 장로님이 그러면 건축위원장 하지 나는 일찍 안에서 말했습니다. 모여가지고 집사들이 모여서 장로님이시니까 건축위원장 하지 나이도 젊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냐 말라위에서 말하라위 평신도 성교사로 시커먼 어깨대 엄청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아프리카 그게 지금 가서 거기서 평신도 성교사로 우리가 지금 협력해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와이프 그 부인 군사님은 천국 가시고 내 애들 다 식입장 다 갔고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있으면서 다 갔어요. 그래서 나는 성교사로 평신도 성교사로 성교사도 교도소 주로 전도하면서 그렇게 아이들 랩듬 다 들수록 사진도 많이 보내주잖아요. 그 중심이 어떤 중심입니까 자기 동기 때문에 자기 건축위원장 하는 그것 때문에 뭐 체면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중심이 오직 전도 성교였어요. 마지막도 그렇게 하고 내가 들어와서 저 강화도 거기 가서 좀 편히 있으면서 그냥 다 돼줄 거니까 저 강화에 와서 관리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서 거기가 더 좋은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생 한번 살면서 다 찍히잖아요. 고증장 장롱 성교하다가 주님 앞에 영교에 건축될 때 올인한 그분 평생전에 있지만 늘 눈물이 팍팍 흘려 그분만 생각하면 몇 사람 있어요 눈물 팍 막 고여 저절로 그래 저절로 성령이 기뻐한 정거지 여러분들도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흔적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성비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기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이건이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줬으면 육적으로 그들 성교시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해야 될 사역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뭐냐 지금 예루살렘교의 성도들과 이방인들 간에 원리스를 이야기 원리스 원리스가 안됐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엄청 흥년이 왔어요. 교회 내에서는 가난한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구제하는데 이방 성도들이 모금한 헌금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이 일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선입견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주안에서 서로 하나됨 하나됨을 이루는 중요한 기회라고 바울은 여긴 거예요. 이 구제헌금을 바울이 직접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헌금을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떠나 완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가 영원한 생명길로 완전 전환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 유대인들이 전해준 보험 때문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이방인들은 보험 전해준 그들의 빚을 갚는 것이다. 빚진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실력한 일에 빚을 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얼음 겪고 있는 열악한 교회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신뢰한 빚을 진자들입니다. 보험을 통해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멘 신뢰한 빚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도 2, 3, 7, 5천 종교를 해야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 그 민족 빚을 갚아야 돼요. 아무 동기 없이 성교를 위해서는 물질적 부분 절대 중요합니다. 물질 절대 중요합니다. 어떤 성교 학자는요 극단적으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성교사를 안 보내도 성교사 안 보내고 돈만 보내도 성교된다. 그만큼 성교가 성교에 돈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성교는 별도의 재정 이제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성교 재정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성교를 위해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성교 상황을 보면서 지원을 해줘야 될 상황을 보면요. 엄청 차고 많아요. 근근히 성교사들이 근근히 하고 있어요. 흉내만 내고 있어요. 왜 세갈비 정도밖에 안 주니까 무성을 해야지. 성교할 수 있도록 성교할 수 있는 성교비를 주어야지. 생활비 주는 거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힘차게 성교할 수 성교비를 주어야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기 해주십시오. 내 사업이 성공 해주십시오. 왜 사업 잘 되기 뭐 할 건데요. 산업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성교 전도가 붙어있게 됩니다. 이 성교를 위해서 이 전도를 이 영혼꾼을 위해서 하나는 이 기업을 사용하여 주합사사. 이거 보금경제 빛의 경제 그렇게 말합니다. 보금경제 빛의 경제 그래서 성교하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사실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벗을 때는 성교를 위해서 올해를 하니까 그런 거 우리 집사님 중에는요. 그런 분이 있어요. 성교제 돈이 성교사 필요하다고 천만 이천만 보내고 성교제 꼭 필요하면 직접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쇄가 안 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성교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예요. 따라서 봅시다. 성교에 투자하는 것이 영원한 투자다. 하나님 응답의 시간표는 잘 들으세요. 성교를 중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가 지금까지 문제 사건 없이 성장 부흥되어 온 것도 30년 건축하면서도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성교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성교로 환상을 내가 보여줬는데 그 성교를 지속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신다고요. 성교 은약을 붙잡은 나라를 중심으로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주운 것이 세계 역사예요. 19세기에는 영국이 성교를 주도했습니다. 영국이 세계 성교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축복했냐. 해가 튀지 않는 나라. 그 정도로 영양력을 행사했죠. 그 다음에 20세기 와가지고는 미국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미국이 세계 성교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입니다. 성교 대국으로서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한국이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도 현재적으로도 성교가 미국 다음이에요. 미국 다음. 그래서 지금 2만 5천명 정도 성교사가 전세계 지금 나가 있습니다. 한국은 땅덩어리도 경제규모도 비교 대상이 안되죠. 미국 영국하고는 비교도 안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이 성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지구촌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새벽기도 하고 심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11조하는 이 유일한 교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을 정치 미안합니다. 정치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경제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랬어요. 2040년이 되면 세계 최강도국이 된다. 한국이 하나님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성교 때문에 여러분 후손도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 최고 잘 산 날이 될 거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교 제대로 하면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고. 2, 3, 7 나라 5천 명 좀 보고 말하는 구체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선두로 세워 사용하실 것이다. 분명한 확신과 성교에 대한 열정 가지고 은약적 도전하는 영계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교 기듬 30절 봅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춘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근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이를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지금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정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정보 기도 요청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거두어 준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 당시는 강도들이 많았고요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안좋아서 엄청나게 힘든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길입니다 생명 걸고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막 그런 강도 강도뿐만 아니라 바울을 기회만 있으면 죽이겠다는 유대 열성 분자들이 있었어요 바울 죽여야 된다 배신자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열성 분자들이 도처의 호시탐탄 바울 죽이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가는 헌금이 헌금이 은혜롭게 전달되도록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바울의 사도권 저게 뭐 사도냐 사도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 예수의 시도가 직접 만나서 사명을 받은 건데 이걸 누가 압니까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대적을 계속 해왔다면 요즘 말하면 성교지에 성교비들과 목사로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갔는데 참 사역하기 힘들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도 율법적 사고방식이 팍 저래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 돈을 받냐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인데 같은 성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것들 이방인 출신하냐 이방인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부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너무 잘 하잖아요 지금 상황을 바울은 본문에 기도를 요청하면서 뭐라 하느냐 권한온이 힘을 같이 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권한온이 힘을 같이 무슨 말인가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시급하게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권한다의 말은요 우물쭈물 할 시간이 없다 권한다 우물쭈물 할 시간이 없다 빨리 기도를 지금 시작했다 오 힘을 같이 하여라는 이 말은요 마치 야급이 천사와 실험하듯이 전심전력해서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런 의미예요 성교지는요 성교지는 사단 집중 공격 대상이에요 왜 마지막 공격입니다 그래서 성교지의 이 성교지의 성교사들이 크게 자빠지고 무너지고 무능해지는 이유가 사단 공격받아서 그래요 왜 가장 중요한 성교를 앞장섰기 때문에 그걸 다 죽여버려야 되니까 그냥 병들기하고 힘 빠지기하고 그냥 낙심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필리핀에 성교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마닐라에 몇 천명이 있어요 몇 천명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한동안 한때는 서로 싸워가지고 합동척 서로 싸워가지고 총회에서 가가지고 말리고 그렇게 서로 사역을 안하고 싸움만 해요 싸움만 해요 서로 시기하고 질타고 중상모락하고 성교할 생각 안하고 매 싸움만 하니까 사단이에요 그냥 사단 주택기가 뭐예요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사단 주택기가 이간질 교회에서나 성교지에서나 이간질기는 사단 집중 공격으로 받아가지고 빌리면 성교 안 냅니다 우리가 증거보이 돼 팔라구 안에 문체부사 딱 갔더니 난리가 나요 막 역사에 나니까 성교사에 다 붙어가 막 공격해 공격한 사람들이 공격을 다 했는데 아무도 속지 않았어요 지금 뭐 RTS 시하고 신학교 시하고 근무 시하고 힘차게 나고 있잖아요 엄청난 일 일 벌렸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형태의 사람 엄청나게 됐습니다 온갖 중상모락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전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말입니다 미양원 원장이 그럼 당신들 막 공격하니까 그럼 당신들은 뭐요 저게 이당이 당신들은 뭐냐고 내가 10년을 봐도 맨 놀고 있지 않냐 할 게 없어가지고 왜 필리핀 할 게 없으니까 다 예수 믿는다 하는데 뭐 말이야 뭐 다 천적이 없다 믿는다 하는데 뭐 안 되는 것도 영증문제 모르니까 우상성교 모르니까 그러놓고 온갖 비방을 다 하는 거요 동대 여러분 성교 현장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허감 세력은요 다른 것을 껍득 안 합니다 예수 그것이 또 이름 앞에 꺾이는 겁니다 예수 그것이 또 의미를 알고 해야 그것도 급을 안 되지 분명히 알고 하는 사람 급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함유임을 합쳐가지고 합심 기도한다 엄청난 능력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적으로 이것을 처음 했기 때문에 정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정부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기도의 시간에 성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각 나라별 성교회 발대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어가지고 다음 주는 대만 성교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발대식이 뭐냐 그 핵심이 바로 정부 기도팀입니다 그 참여하는 분들이 대만을 위해서 태국을 위해서 필리필을 위해서 필리핀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 기도하자 구성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정부 기도는요 마치 성교지에 뭐냐 영적 폭격을 하는 그러니까 폭격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전쟁을 해보면요 전쟁을 나갈 때 먼저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는 거 보세요 전쟁을 나갈 때 먼저 보병이 가는 법이 없어요 포를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막 가고자 하는 현장에다 막 쏩니다 쏘아놓고 보병 가는 거예요 쏘아놓고 여러분 중부 기도가 뭐냐 미사일로 포로 막 공격하는 것을 중부 기도라고 그래요 막 쏘는 겁니다 허감이 무너지도록 그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이 성교를 방해하는 허감이 무너지도록 막 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캠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식 기도 시간 꼭 237나라 현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국내 다민족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식 기도 여러분의 이 중부 기도 이 기도가 엄청나게 힘이 돼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고 큰 군대를 뼈들이 살 군대를 이루는 이 응답이 여러분의 중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영계 모든 선구들 현장 성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의 절박선을 깨닫고 기도의 도웅자가 되어서 237나라 전종교 복음을 이루는 해분의 미수원 주역에 여러분 다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부합니다 결론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강력한 복음 전도와 이웃을 향한 구제 사역 사랑의 사역을 통해서 잠들어가던 영국 사회의 지각변동을 그렇게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제군 운동을 장시한 윌리암 부스입니다 이 윌리암 부스가 1904년에 이 사역을 보면서 당시 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가 이런 역동적 변화에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윌리암 부스를 궁에다가 초대해가지고 크게 취하하면서 가기 전에 방명록을 기록하라고 방명록을 그렇게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때 윌리암 부스가 유명한 문구를 썼습니다 그 문구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이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이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이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딱 썼어요 성주 여러분 여러분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찾아와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계 모든 성주들 저는 저희 야망은 이삼필나라 5천종적 보금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건 이 그 성교의 열정 나에게도 이 가슴을 그 가슴 나에게도 허락하여 조합사사 사도 바울의 성교의 열정을 품고 일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현장 선교사 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현장 선교사로 살아야 돼 그리고 교회가 진행하는 237 선교 로드맵 이 로드맵을 따라서 질문은 또 필요 없어요 언약적 도전하는 237 기후 서미스로 다 쓰임 받게 되길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를 이제 헌당을 끝내고 237 나라 5천종적으로 세계보금 말하는 이 성교의 미션 비전을 가지고 응답 없는 이 중단 없는 237 성교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주역들이 되기도 하 조합사사 영혼 구원이 나의 야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윌리엄 부스의 가슴이 우리에게도 이식되게 하여 조합사사 우리에게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 문제 이 모든 문제는 다 성교의 가슴이 가지는 그 순간에 다 회복될 줄로 믿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중복의 두 자들이 되기도 하 조합사사 예수의 성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